2019년 3월 1일은 우리의 선열들이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만생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쳤던 뜻깊은 기념일입니다. 3.1절 100주년 기념일을 경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서는 광장의 태극기 터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받게 하는 뜻깊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터널 두개를 광장에 설치를 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의 회장 황선기입니다. 겨울 날씨에 국민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의 회장 황선기가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여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입니다.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의 회장 황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